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말을 나에게 맞이하라 나이 뜬길 알선미여 힘에다 항상 의지하라 거치고라 내 마음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물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거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맘을 나에게 맞이하라 사단 죄에서 벗어나면 나이 날 원하겠네야 거치고라 내 마음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강당한 죄에서 물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가짓과 버릇과 떠받기고 내 성도 기쁘게 맞이하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부치고라 내 마음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거치고라 내 마음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바치고라 내 마음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름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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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나 고기 진짜 나 봤나? 거의 다 배워 참는거 아.. 졸렸고 아.. 죽는줄 알았다 진짜 하.. 죽는줄 알았다 진짜